네, 이번에 실제로 매불티 열풍이 불고 있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머너에서 가치주에 대해서 짚어봤지만 사실 시세만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월등히 강한 상황입니다. NFT 열풍, 메타우스 열풍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 좋은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NFT, 2차전지 이쪽이 시장에 줄어주는 아무래도 이런 쪽이 대부분이 다 코스닥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코스닥의 흐름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메타버스, ETF 관련된 해가지고 또 수급조차도 상당히 우호하고 또 개인차다 분들 비중이 높아지면서 또 이쪽 관련된 개인차다 분들이 요즘에 좀 이렇게 정보도 빠르시니까 트렌드에도 민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다 분들 수급도 이쪽에 많이 좀 몰리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일단 우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이제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물론 빠지고는 있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더 견주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긴 해요. 지금 메타버스가 좀 너무 과열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들,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좀 빠져야지 코스닥에 이런 종목들이 더 상당히 잘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측면으로 저희가 내다봐도 될까요? 일단 이러한 메타버스 NFT 2차전지 강세는 올해 연말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코스닥도 되는데 단 연말되면 배당 시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배당낙 그 곤차가 오면 역시나 좀 일부 코스피 대형주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좀 시가 배당률 높은 종목 쪽으로 좀 수급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또 역시나 연말되면은 대주주 관련돼서 또 이런 과세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특히나 종목줄 등에서 개인 투하자분들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좀 일시적인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더라도 그건 좀 일시적이고 그래도 역시나 이러한 흐름은 올해 말까지도 지속되고 또 내년까지도 이 메타버스 NFT 2차전지 분류탄 ESG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 ESG 이쪽은 앞으로 메가 트렌드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매블티 우리 손혜정이코도 다시 한 번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이 대세다. 부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막 앨런 머스크처럼 트위터를 사용해서 야 나 해피 물량 있는데 팔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물어보거나 이렇게 한 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장남으로 이기실까요? 아 네. 그게 뭐 장난이기 때문에 원체 그분은 좀 사회적 파급력이 크신 분이니까 요즘에 이제 뭐 SNS다 원체 정보가 하도 많으니까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주식시장이 끝나더라도 뭐 이런 카카오톡이건 뭐 다른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해서 하루 24시간 또 요즘에 이제 주식이 블록체인 NFT까지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24시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역시나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NFT, 메타버스 이익이 계속되는데 지금은 일종의 여기가 메타버스, NFT와 관련이 있다 하면 좀 묻지마 투자식으로 주가가 막 급등하는데 전 그렇습니다. 빠르면 올해 끝날 때쯤이나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이제 시장에서 이거 다 메타버스, NFT 좋은데 위메이드 같은 실체 있는 검증된 몇 개 빼고는 이거 여기 정말 실체가 있냐? 너무 이거 앞서 나온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돼서 한번 좀 건전한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돼서 정말 이제 실적까지 연결되는 게 무엇인지 상대적 우기가 있는, 혜자가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판걸음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게 실없는 농담 같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의 신뢰거든요. 특히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은 정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카카오 회장이라든지 네이버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트위터나 SNS 관계망을 통해서 그게 거버넌스와 소셜이라고 하는 S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소통을 좀 하시면서 우리 기업의 미래 가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그쪽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좋기는 좋은데 또 문제가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대주주, 경영자분이 하는 게 또 까딱하다가 미공개 정보나 또 너무 좀 이렇게 아무래도 하면은 자기 회사에 좀 우호적인 발언을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로 뚫던가 또 이게 특히나 상장 주식이면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하면 좋은데 또 그게 선지키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게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엔터 미디어 애널리스트도 오래 있고 잠시 현업에도 갔다 왔지만 이게 메타버스 NFT 시장이 열리면서 가장 큰 문제가 투자자분들이 메타버스 NFT 좋다고는 하는데 실체도 잘 모르겠고 감도 못 잡겠는데 주가는 갈수록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 계신 분들이나 그런 거에 코멘트 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지금 그리고 그와 관련된 뉴스 기사 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건 또 이제 좀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시장과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코스닥의 굉장한 강한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은 과열 국면이다. 그리고 대주주 물량이 연말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내년까지는 갈 수 있는 열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주주 물량이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더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건 이제 각 해당 종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좀 이제 보시면 개인 비중이 높다 싶으면 좀 일단 초대분들께서는 전략 매선 절대 아니고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도 있긴 한데 일단 레버리지 물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레버리지 물량이 있으면 그걸 조금 줄이시고요. 신용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금 물량은 설령 본인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조정이 오더라도 그건 언제든지 이제 충분히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만약에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좀 레버리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NFT의 열풍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는 지난주에 게임주들이 상당히 잘 갔고 그 전에 엔터주들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정통 메타버스들이 잘 가고 있죠. 지금 옥석 가리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옥석을 정말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종목들을 지금 눈여서 보고 계시죠? 일단 종목 일단 오늘 보시면 역시 시장의 대장주가 위메이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위메이드도 좋지만 또 위메이드 관계사인 위메이드 맥스라고 있습니다. 자회사죠? 네. 자회사인데 이것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가 뭐냐면 위메이드 그룹 중에 게임 IP를 가지고 있고 또 비상장 회사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M&A도 활발하게 하면서 이렇게 게임 관련된 IP 확보 및 M&A 전략을 통한 라인업 확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신작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 라이즈 오브 스타즈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1분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새로운 게임 토큰, NFT 그리고 이거를 위믹스 플랫폼에 접목하는 위믹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저 위메스 코인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위메이드 주가도 최근 20만 원 돌파했지만 위메이드 맥스도 한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으시겠습니다.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가 사실 이제 9월부터 이제 한 달만 보더라도 지금 500% 정도 오르지 않았어요. 8월부터 봤을까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네. 두 달, 세 달 동안에 지금 500%, 600%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위메이드 맥스는 사실 좀 관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관리 종목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기간에 주가 급등 이런 측면인데 위메이드 보면 아시겠지만 회사는 정말 이 그룹이 멀쩡하고 현재 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플랫폼의 시대에서 처음으로 이게 의미 있는 수익을 낸 대표적인 시장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은 단기 주가 급등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위메이드랑 같이 이게 가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가 위메이드 대비 좀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걱정 안심하시고 투자자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게임 종목입니다. 일단 데브 시스터즈고요. 오늘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제적인 게임빌, 컴투스, 위즈익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같은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최근에 모회사 쪽인 게임빌, 컴투스 이쪽이 컴투버스를 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여기로 데브 시스터즈도 쿠키런이나 다 아시는 국민 게임이 있잖아요. 그 IP를 가지고 향후 다양한 이런 또 뭐 NFT가 됐건 뭐가 됐건 사업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물론 위에 게임빌, 컴투스, 위즈익 스튜디오도 많이 올랐지만 데브 시스터즈를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옥션이라는 NFT 관련주로 미술품 NFT가 상당히 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뭐 이쪽 관련해서 또 미술품 NFT 관련주가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종목이 중앙DNM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꼭 뭐라고는 찝지 못하겠고 타 쪽의 원천 IP를 활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반의 신사업을 추진할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NFT 관련주들이 많은데 지금 중앙DNM을 또 말씀하시자마자 주가가 좀 호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유의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NFT와 메타버스를 좀 다뤄봤고 사실 저는 2차전지도 궁금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리비안이 상장을 하고 거의 80% 정도 올랐고요. 어제는 또 루시드가 25% 올랐고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오늘 보면 2차전지주들이 물론 잘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크게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거나에 대한 좀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메타버스 NFT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2차전지가 조금 소외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메타버스는 올해부터 얼마 안 됐지만 2차전지는 이미 한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른폭은 2차전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지 절대 2차전지가 소외된 건 아니고 2차전지는 앞으로도 더 갈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이런 전기차는 이건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전에 말씀드린 ESG량도 가장 그때 나누신 소재 말씀해주셨죠. 그것도 많이 주가가 올랐고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관련돼서는 비록 지금 당장이야 메타버스 NFT 이쪽이 주가 흐름이 좋지만 2차전지는 역시나 올해 말까지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거는 지속될 트렌드입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시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손현정 앵커하고 우리 유성만 연구원께서 수성 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유가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최근 젊은 분들이 어디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가 정말 NFT와 또 블록체인 이쪽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골프를 못 치면 대화에 못 끼듯이 대화에 못 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에 이체온 의장도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게 중요한 시기다. 실적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말씀한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제가 말씀드리면요. 물론 아직 이게 처음 태동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의미 있는 실적이나 뭐 같이 이런 걸 산정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한 테마면 저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만들고 이거는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 자체가 바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전에 IT, 10년 전에 인터넷, 이번에 하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은 시대를 바꾸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빨리 편성을 하고 싶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셨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윤석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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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